안녕하세요. 허경영 프레지던트 TV입니다. 오늘 질문 주제는 우리의 생년월일 4주입니다. 똑같은 생년월일을 갖고 있어도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거지가 될 수 있다면 이 4주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4주에서 그 사람의 성격은 읽을 수 있지만 우리가 4주 발자를 보면서 자신의 생을 4주에 얽매이는 것은 잘못이라 하셨습니다. 또 여름 태생과 겨울 태생의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하셨어요. 그리고 현생은 사후 성형을 할 수 있어 내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 전생의 업보인 4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4주를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우리가 4주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4주의 영향을 받는 것은 전생 때문이에요. 4주는 그 사람의 전생이잖아요. 4주하고 관상은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거를 무슨 뭐라고? 바꿀 수 없는 거하고 바꿀 수 있는 거 있죠? 바꿀 수 없는 거는 고정돼 있는 거잖아. 이거는 이제 4주와 부모는 고정돼 있죠? 내가 몇월 며친날 50년 1일을 왔는데 내가 50년 1일을 2일로 바꿀 수 있나? 서류상으로 바꿀 수 있겠지? 그러나 4주는 그 사람의 어떤 그때 와야 되는 인연이 있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 전생에 의해서 결정된 거야. 맞죠? 그러니까 4주와 관상과 부모, 형제 바꿀 수 있나? 없습니다. 없는 거야. 이거는. 알겠죠? 이거는 뭐에 영향이 들어가 버렸냐면은 이미 아레아식에, 팔식에 들어가 버려 있어요. 함장식이라고 그래. 함장식이 뭡니까? 숨겨져 있다 이 말. 이미 우리 DNA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봄에 태어난 DNA는 겨울에 나온 DNA하고 다르겠죠? 4주가 그거야. 내가 봄에 난 사람과 겨울에 난 사람이 달라요. 봄에 난 사람은 4주, 4주학적으로 주역으로 보면은 뭔가 억눌렸던 게 있어가지고 치솟아 나오려고 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예술가가 되려고 뛰어다니고 막 이래. 무슨지 알죠? 겨울 내내 억눌려 있다가 봄이 되니까 뛰어 나오려고 하는 개구리 같은 기질이 있어. 그럼 뭘 해보려고 하는 애들 보면 전부 5월 이전에 나온 사람이 많아. 개구리처럼. 그런데 겨울에 난 사람은 남 생각을 자기보다 먼저 해. 뭔가 인간을 위해서 뭘 좀 해야 되겠다.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뭘 좀 해야 되겠다. 이건 전부 겨울에 난 사람이야. 슈바이처나 테레사 수뇌나 뭐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페스타를 지나 남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은 전부 겨울이 생겨. 내가 겨울에 낳았죠? 이와 같이 인류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는 자들은 인간들도 겨울에 나와. 추운 계절을 겪어가지고 추운 계절에 나왔다는 건 뭡니까? 그렇잖아요. 가을에 많은 결실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나온 사람은 봄, 여름, 가을에 추수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자란 말이야. 그리고 겨울에 나온 자들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려고 보정도 서주고 막 누가 달려면 줘버려. 왜? 돈을 전생에 벌어낸 게 많거든. 봄, 여름, 가을 추수를 한 이후에 겨울이 오잖아. 겨울에 난 자는 그냥 비푸는 일에 주로 종사하는 자들은 생일이 전부 겨울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게 주역으로 보면 인간의 생명들을 보면 그 사람의 섭성이 다 나와버려. 대부분 다 나온다.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여자를 만나면 바가지를 안 긁어. 그런데 봄에 태어난 여자 만났다? 보탈에서 아니죠? 돈 못 벌면. 알겠죠? 이제 사주를 대충 알겠죠? 사주라는 것은 개개인이 지금 우리나라가 실제는 서울이 동경보다 30분이 늦잖아. 그런데 우리 사주는 일본 동경 기준으로 사주가 나와있어.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사람한테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들의 생년월일 시는 30분이 늦게 잡혀있는 거야. 일찍 잡혀있단 말이야. 일찍 잡혀있으니까 나의 한 살 차이가 나는 사람도 있어. 연말에 태어난 사람은. 월로 태어나는 사람은 월년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띠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30분 때문에. 그런데 동경 기준으로는 개띠인데 여기 오면 돼지 띠가 돼 버려요. 맞아 안 맞아요. 30분이 달라져 버렸다. 저기에 12월 말일 날 태어났다. 동경 시간으로. 사실 따지면 이게 개띠가 아니야. 이제 이해가죠? 30분을 늦게 계산해 보니까 띠가 달라져요. 띠가. 그리고 월도 달라지고 막 엉망이죠. 그러니까 12달에 계산해 보면 날짜가 틀린 사람이 대부분이야. 여러분의 사주는 안 맞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궁합받아야 헛 거야. 내가 말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 그래서 우리 시간은 30분 늦게 서울 시간으로 사주를 마쳐야 돼. 알겠죠? 인간의 사주는 왜 영향을 받냐면 내 전생의 업보야. 내 전생의 성교표야. 그래서 같은 사주라도 박근혜 사주가 다 감옥 가있나? 다 달라요. 다만 성격이 비슷하다는 거야. 성격이 그때 난 사람은 이렇고 이렇고 사주를 가지고 뭐 잘 사니 못 사니 이건 잘못 생각이야. 알겠죠? 사주는 그 사람의 성품만 봐야지 그 사람의 팔자를 보면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아니 김영삼과 똑같은 사주가 있는데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한 KBS가 그때 조사를 해가지고 텔레비에 나오는 데 보니까 한 70%는 뭐 평범한 사람 그 중에서 한 30%는 거지 뭐 별 사람이 다 있어. 미리 죽은 사람도 있어요. 사주가 같은 날 같은 시인데 그래 안 그래요? 그만큼 확률이 1%밖에 영향을 안 줘. 알겠죠? 네. 그런데 그 사주가 한약을 지을 때는 써먹어. 이게 불기운이 많은 사주인지 이게 물기운이 많은 사주인데 불기운이 많은 사주에다가 엄마 거기다 불을 많이 인삼을 많이 넣었다. 그러면 애가 나중에 공부를 못하게 돼. 그리고 나중에 머리가 흰 백발이 나와. 나이 들면 한약을 불기운이 많은 나한테 불기운이 많은 걸 황부자를 집어넣었다. 막 인삼을 확 집어넣었다. 이러면 그 애는 나중에 머리가 빠가가 돼가지고 나중에 머리가 흰머리가 많이 나와요. 알겠지? 한약에 의해서 흰머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주를 보고 지어야 되는 거지. 천사에너지 들어가라! 건강에너지 들어가라! 120년 살아라! 자, 허경영론에서 우주에너지 받으세요. 라인 나! 공자, 맹자, 알라, 할리!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거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어려운 애기가 아니야.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보겠다. 내 말이 맞죠? 맞습니까? 맞습니다.